제가, 이 콕 뜬 고래를 고래사우라고 해요. 아니, 이게 고래사우였나? 아, 이거 콕 떠올래 맞지? 어찌 된든 야 머리 바치기니! 꼴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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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아아아 후! 포! 이야아! 파악! 이야아 머리 바치기! 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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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치지! 지느러미 치기! 지느러미 치기! 하! 내가 그렇게 숨겨질 것 같아! 지방! 내가 더 지방 많아? 일로! 고래장만큼 밀려나갔어요! 어떻게 떨구자! 복종 고래장!